어깨부터 힘줄게. 손가락 힘으로 더. 손가락 힘. 손. 더. 손. 힘 빼고 있다가 라켓. 라켓 당겨. 더. 당겨. 라켓을 당겨. 더. 더 가볍게. 지금처럼 툭. 힘 쓸려고 하지 말고 툭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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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워야 된다니까. 더 가벼워. 더. 힘 빼고 있어. 힘을 빼. 힘을 빼. 때린다 생각하지 말고 라켓만 끌어낸다 생각해 봐. 당겨서 살짝 끌어내려. 살짝 끌어내려. 더. 더. 힘 빼고 있어. 끌어내려. 라켓만 탁 끌어내려. 또. 또. 힘 좋지. 어깨. 또. 또. 어깨 힘들어. 라켓만 끌어. 끌어. 손에서 힘 빼고 있다가 끌어. 끌어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손수들 보면 여기서 끌기잖아. 때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끌기잖아. 힘이 빼고 있다가 여기서 때려줘야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힘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끌려가. 어깨 다치는 이유가 그거고. 여기서. 빠지는 것이 정말 순식간이야.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에서 힘이 두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힘을 쓰잖아. 뒤에 보면 어떻게 돼. 이렇게. 이게 아니고 힘 빼고 그냥 가다가. 이게 아니고 힘 빼고 그냥 가다가. 그러니까 라켓 봐봐. 자. 간다. 간다. 그치. 자 간다. 그러니까 여기 힘이 아니고 이 힘으로 잡는다니까 여기 힘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. 힘 빼. 그치. 그걸 더 빠르게 힘 빼고. 라켓 치고 들어오려면 힘이 빠져야 빨리 치고 들어오거든. 네. 더. 힘 더 빼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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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그게 손가락으로 당겨줄때 힘이야 볼이 떨어졌어 여기서 당겨와야지 마켓이 당겨 들어와야 돼 당겨 들어오면서 막기 전에 탁 잡아 힘 빼고 돌아서면서 잡아 악력을 잡아 이것만 잡아 자 뒤로 조금 가봐 아 봤어? 미안해 발 툭 와 밀려가지 그지? 힘 빼 힘이 먼저 들어오니까 왜 떨어진 거 보고 끌어서 당겨 더 살짝 끌어서 당겨 봐 살짝 당겨 봐 더 가볍게 당겨야 돼 더 가볍게 당겨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당겨 와야 돼 나켓이 못 당겨 봐 당겨 오기 전에 더 힘을 줘 나와야 돼 나켓이 나오고 나서 잡아 힘을 줘야 돼 나켓 나와봐 더 더 더 더 더 더 나와 나켓 나와야지 밀려가잖아 그지? 힘을 더 빼 봐 힘을 빼고 나켓만 살짝 당겨 당겨 또 더 더 더 더 programme 나켓에서 도 extra 다른 부분에 놓을 수령 이신 F1 손이 잡고 그지? 그지? 거기서 polity 주 최소 거기서 Nag дост다 없어요? 그지? 거기서 당겨 주고 당겨 와 살짝 당겨와 더 부드럽게 당겨와 어깨 더 당겨와 맞는 위치가 최고 짧은 위치에서 맞아야 돼 당겨 더 당겨 힘 더 빼 더 좀 더 좀 더 밀린다 힘들었나 더 조금만 더 가볍게 낱개 살짝 낱개서 이렇게 뒤에서 당겨 낸다 생각하고 그 당겨 내기만 해 잡으려고 하지 마 당겨 봐 당겨 와봐 또 또 이런식으로 당기면 그냥 가봐 놔둬봐 살짝 당기면서 막겠다 당기면서 막겠다 싶을 때 확 잡아 봐봐 살짝만 잡아 살짝만 잡아 볼까 살짝 잡아 볼까 마지 비치 봐 거기서 지금 이게 당겨져 그것만 천천히 당겨 봐 당겨 살짝 당겨 살짝 당겨 또 살짝 당겨 더 기다려 더 살짝 당겨야 돼 힘 빼고 살짝 당겨 봐 살짝 더 더 가볍게 당겨 봐 낱개 무게를 잘 생각해 봐 낱개 무게를 이기려고 하지 마 봐 낱개 무게는 낱개 무게일 뿐이다 생각해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 봐 더 더 더 더 더 부드러워 더 더 부드럽게 있다가 더 더 힘 빼고 가볍게 더 힘 빼고 가볍게 지금 그런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차가자 힘 또 가볍게 때리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먼저 들어오지 때리려고 하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낱개만 살짝 당겨 내는게 더 힘을 더 당겨줘 봐 더 힘을 더 당겨줘 봐 그걸 더 가볍게 당겨 살짝 당겨 살짝 당겨 낱개를 낱다가 손 힘으로 당길 거야 그걸 어깨 쓰면 안 돼 어깨 쓰면 안 돼 어깨 쓰면 안 돼 어깨 쓰면 그대로 돌아 쓰면서 당겨 떨어질 거야 이렇게 밀어 줘 이게 먼저라는 거야 이게 먼저라는 거야 당겨줘 거기서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 봐 살짝 당겨 봐 당겨 봐 먼저 당겨야 돼 먼저 여기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당겨줘야 돼 여기서 볼 맞아야 되잖아 당겨 내줘야 되는데 그대로 치려고 생각하고 어깨부터 밀고 나간다고 들어 봐 봐 더 들어 봐 팔 더 들어 봐 네가 봐 봐 봐 당겨졌어 안 당겨졌어 낱개를 놔 봐 뒤에서 딱 들고 있다가 거기서 당겨 봐 그걸 천천히 당기라고 했잖아 볼 봐 봐 당겨 힘 다 빼 당겨 지금 그런 식으로 당겨 당겨 힘 다 빼 당겨 지금 그런 식으로 당겨 힘쓰는 데가 여기밖에 아니잖아 그런데 뒤에서 부터 시작해 주려고 힘쓰면 어떻게 돼 그냥 힘 빼고 그대로 더 또 또 돌아서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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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야지 몸이 또 힘줘 버리지 확 힘줘 버리니까 어떻게 돼 가볍게 당겨 가볍게 당겨 손 헤드만 확 당겨 헤드만 당겨 헤드만 당길 거야 헤드만 어깨가 내는게 헤드만 당겨 헤드만 당겨 헤드만 당겨 헤드만 당길 거라고 앞으로 잡으려고 하면 당겨줘 앞으로 확 당겨줘 당겨 봐 더 당겨 봐 더 가볍게 또 당길 거야 또 힘좋지 가볍게 당겨 또 또 여기 힘이야 그냥 당기면서 그냥 툭 논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또 잘 당겨 더 당겨 더 가볍게 당겨 또 또 어깨 하나 어 꼴 막겠다고 하면 여기서 당겨져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 상태에 칠려가지 말고 살짝 떨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 칠려가지 말고 살짝 떨친다고 생각하고 또 또 또 또 또 또 감사합니다.